깨어나! 미친! 앙구독디 앙따봉띠 오케이 그러면 가자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쟤 한 명 없어 어 뭐야 어 포.. 야 포탑 설치했다 와 잠시만 와 그 사이 포탑 설치했어 어우 왔다 왔다 온 거 알아 온 거 알아 온 거 알아 장총 들고 있어 야 빼자 빼자 아씨 음 저기서 계속 총 총 겨누고 있네 저기 열매나 열매까지 부시면 좋아 저기 토대 저기 그냥 집 자체를 무너뜨리면 되거든 한번 가봐 부딪쳐봐 부딪쳐봐 아니 부딪쳐봐 바로 아니야 죽으면 뭐 이리 이리 어쩔 수 없지 근데 싸우는 건데 그럼 뭐 맨몸으로 가? 말이 좀 아깝지 않냐고 그치 그럼 말을 숨기고 올게 기다려봐 이게 누구냐? 진짜 닌니는 앙 안깨대야 미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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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하아 아유 기모이 아 뭐야 아 안터졌는데? 워? 왜 여기로 끌어야지 허허허허허 어 으허허허 어흐어 어앍떠졌어 으아아아이씨 아 도망칠걸 아 그러면은 야 같이가자 야 같이가 금 같이가서 내가 일단은 벽을 뚫어 알았지 그 다음에 니가 집안으로 들어가서 다 부셔 아님 니가 먼저 벽을 부시던가 알았지 일단 수에탄 나랑 하나씩 들고가자 빨리 와 나 왔어 야 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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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이 들킨거 같은데 에반데 어 좋아좋아 어 야 지폈어 어 뭐야 안지폈네 어 그걸로 막 어 뭐야 지폈네 보그스 거기서 수에탄 뽑아 안돼? 아 개깝인데? 잠시만 오 야 위험하다 잠시만 한 말 맞았고 와 잡혔어 와 잠시만 보그스 수에탄 들고 따라와 빨리 무빙으로 잘 숨어수면서 아씨 아니면 싸울거면은 스테라 줄일거면은 작정하고 하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뭣도 아니잖아 지금 뭐를 정확하게 하고 움직여야돼 조심해 여기 오면 총맞는다 보그스 사람부터 맞아 그거 난 벽 부셔볼게 내가 오케이 여기서 뭐야 야 뭐야 문이 안부서지 아 뭐야 5000밖에 안다네 폭탄 한방이 내가 안 폭탄 한방이 내가 안죽네? 나도 안죽구 벽도 한방에 안부서져 뭐지? 보면 내가 들고 있었는데 기모이 터졌어? 벽? 안터졌지 아니 원래 한방에 부서지는게 계획인데 한번에 안부서져서 집 안에있는것도 못 부셔요 9명 다 기절시켰다고? 그럼 계속 아 뭐야 죽었는데? 와 탁구서 죽었어 이야 뭐야 왜 안죽어 오케이 오케이 쟤가 더 많이 때렸거든요 어 뭐야 실화하냐 아 잠시만요 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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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도 에이 시간 끌게 시간 끌게 오케이 오케이 한명 죽였어 한명 죽였어 한명 죽였어 한명 죽였어 에이 뭐 에이 피지컬 뭐 피지컬 뭐야 아아 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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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가 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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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챙기고 그냥 도망치거나 해야될 것 같아 도망칠 수 있으면은 장총인데 방금 제가 장총 잡은 장총 2대1로 떴거든요 근데 장총 잡은 장총든이 잡았는데 방금 나머지 한명 같이 죽었어 이거 항공인원이 안죽 안죽던데 어떻게 됐어 살았다 걔들 걔도 약간 늦게 태어난거 아니야 아님 집에 있나 일단 아이템 다시 좀 여기 또 위험하니까 아이템 다 챙겼나 아이템 다 챙긴거 같은데 아이템 다 챙겼네 여기 챙기고 간거 같은데 님이 다 챙겼어요 아 그래 야 포탑 설치 또 했네 아 이거 망했네 못두네 야 포탑 그 다 설치했다 어디든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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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죽였네 총으로 장총이 생각보다 약 강하고 포태란 생각보다 약해요 머리 맞으면 레드 오벨리스크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혼자? 우리가 좀 정찰하는 그런걸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미리 봐줄게 알았지 우리가 SCV 역할을 해야 돼 지금 그 엄청난 벨로사라우스 무리가 지금 다 그러면 복구한거야? 있던애들? 이때가 길들인애? 아니요 그... 한 마리는 137렙이고 한 마리 52렙 나머지는 거의 40렙을 못넘어요 그럼 다른애들은 어떻게 됐어? 저 어제 했던 길들인애들 어제 했던 애들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왜왜? 한 하루 지났잖아요 아이씨 너무 아깝다 그럼 일단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치? 얘들아 잘 부탁해 죽지만 마 우리가 어그로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어 뭐야 저기있다 왜 왜 이쪽으로 오냐? 야 빨리 빨리 옮겨 귀인납시요 귀인이다 가자 가자 개마나 미친 미친 개마나 미친 뭐야 이게 미친 개 많아 이 다 벨로나사우르스야? 벨로나사우르스 벨로나사우르예요 벨로나사우르스 오우야 여기 그리핀 뭐야 그리핀 그리핀 아니라 아 그리핀이래 아르지 아르지 우리팀 아니야 저거 아르데는 괜찮아 일단 무시해요 무시 가지야 랑펜 예들을 지금 굵고 있을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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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기 챙겨 고기 헐 떡상 가지요 오케이 그러면은 교배실을 따로 만들어줘야되나? 우리집으로 하면 되나?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얘? 뭐에요 여기? 안에 뭐 하애돈 있는데? 길들 하애노돈 어 하이에노돈 하이에노돈 아 얘 길들이 있네 아님 그냥 여기 있는거에요? 아 그러면 죽여도 되는거에요? 오케이 잠시만 근데 길들일수도 있을거같애 잠시만요 아 얘 그냥 그냥 죽여야되겠다 뭐 안 안조진다 얘 평화테민인데 아 그 뒤에서 숙인 다음에 천천히 다가가 아냐아냐 얘 그냥 달리고있어 달리고있는데 껴가지고 그런게 전혀 안돼 쇼컷 뭐야 뭐야 뭐 누구 쏘는데? 누구 쏘는데 이거? 뭐야? 어? 아 하이에노돈 하핳 개 개벌찌 어 아 뭐지? 뭐지? 뭐야 뭐야 적들아였나? 이랬는데 아니l 하이에노돈 들고있었던거였구나 근데 뭐 개벌찌 되는거 봐 미친 와다다다다다다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телефоны 저라는데? 이제 이제 각인시켜야... 각인시켜야되는데 고기가 없어갖고 고기 많이 있으세요? 아니 이 고기 말고 공룡 고기 공룡 고기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고기 한 마리씩 20개씩 챙겨준 다음에 야코니 레벨 올리고 일단은 이거 교배시키자 일단 교배부터 됐다 됐어? 이제 교배시켜봐 뭐야 왜 산후조리중이야? 왜 왜 교배가 안돼? 교배 안되는 서버인가? 데려온지 별로 안되가지고 산후조리중 뜬거같아 아 그래? 아 그럼 하루 또 기다려야되나? 10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10시간 후에 이제 할수있는거야? 그런거겠죠 아 그런가? 아 그럼 약간 가기는 기다려야되네 브론토 잡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브론토 그래 브론토 맞아 고기가 없는 얘가 브론토 밖에 없었던거야 야 뭐 그렇게 하지마 야 그렇게 먼저 가지마 아 킹땜에 제대로 안때려져 가까이 가서 우클릭할까? 아이 핑때메 잠시만 안싸져 됐다 잡았다 아이씨 이거 밸런사로서 지금 버거 걸렸어 안나가 앞으로 내가 쌈친데 잠시만 잠시만 진짜 쌈치 잠시만 문 열어 아 아아 진짜 핑 오지네 진짜 이거 미친 왜 내가 얘랑 자고 있었지 뭐야 얘들 자 한잔 똑같은가봐 미친 침대 위에서 딱 기절하면 이렇게 자는건가 아 지금 핑 썸렉 걸렸다 오지게 어 튕기냐 나만 나만이래 오 백섭됐어 오 아니야 오 아니야 완전 백섭 안됐어 오 다행히 됐고 백섭됐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히 뭐야 뭐 수에탄은 왜있지 야 수에탄은 왜있냐 아이템 약간 이상하게 백섭됐는데 개이더 아 이게 방금 중국이 뭐지 동맹이나 연맹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부족하신 분들한테 중국인들이 자기네들 들어갈라고 디도스 공격도 뭐지 디도스 공격까진 아니고 뭐 자기네들 들어갈라고 디도스 공격까지 한다는 그런 게 있네요 어 넘버 빡쳤다고 오 그니까 넘버 왜 이렇게 채팅 막 쓰냐 백섭됐다고 빡치하는거야 하긴 쟤는 좀 이득 보지 않나 어 약간 저 아이템은 약간 그 저희가 중국인들 공격한 후 어 약간 백섭 괜찮네요 그니까 약간 이상하게 백섭됐네요 뭐 갑자기 생기는 아이템도 있고 없는 아이템도 있고 근데 저희는 약간 손해 자체는 하나도 안 본 것 같습니다 일단 포탑 다이는 거 아니냐고 넘버원 개빡쳤다고 쟤네들 쟤네들 약간 넘버원 클랜들 약간 뭐지? 왜 저러지? 겁나 화나있네 얘들 마비스 집으라고? 왜? 200이야다 니가 때렸지? 체력도 없는 것 같은데 먹였니?